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한 출신의 카카오토의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는 차를 안 팔겠다 하고 벤츠 역시 재고차 외에는 지금 프로모션을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MW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이 있으면 뭐합니까? 차가 그 달에 출고되지 않으면 다음 달 다다음 달 출고 기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프로가 바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의 노망 바로 X시리즈 X시리즈 SUV의 고거하고도 7시리즈 할인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골라 골라서 싹 모아서 팍 터뜨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토 이 허프로가 방송하는 지금 이 방송부는 차가 바로 즉시 출고 차량을 말씀드리며 차가 빨리 완판될 수 있음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또 일반도 리스를 하실 경우에는 허프로가 최저가를 맞춰드리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우리 회사의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팔이라도 잘라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XM입니다. 650마력입니다. 유루스 너 저렇게 빠져있어.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 XM을 보게 되면 23년식과 24년식이 지금 교차되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23년식은 지금 무려 할인을 3,700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할인이 뭐가 있냐면 법인이 구매하면 추가 3% 그리고 BMW를 구매하신 적이 있다면 재구매 2% 그리고 트레이드인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1%에서 3%인데 BMW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역시 3%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구매하고 법인 할인만 보셔도 할인이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려 한 5천만원 정도를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BMW의 우루스 XM은 실구매가가 보시게 되면 할인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5천 정도 재구매이고 보신다면 그러면 1억 7천만원대의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식은 보시게 되면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23년식은 현재 보시면 이 딜리버리 스탑이 걸렸습니다. 딜리버리 스탑이라 그래서 약간 출고 정지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달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750이 23년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허프로의 주정목인 7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리즈 먼저 나가기 전에 지금 5시리즈 같은 경우도 차량이 거의 없죠. 자 i5입니다. i5 전기차 카카오토 특별한인 보시면 1,400만원 M60은 1,800까지 지금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40D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7시리즈 24년식 1,600만원입니다. 대기하셔야 돼요. 계약하시고 그리고 740i도 현재 이번 달에 입항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분들한테 이미 넘어갔고 그래서 계약을 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 750i가 어마어무시하게 할인율이 좋습니다. 750i 바로 23년식을 잡아야 돼요. 이게 딜리버리 스탑이 걸려있지만 풀립니다. 그때까지 계약을 넣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3천만원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인 추가 3% 재구매 2% 그 다음에 트레이딩까지 하시면 3%로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으며 실구매가 플러그인 하이리브도 요즘에 인기 아니시겠습니까? 1억 5천대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i7 전기차입니다. 24년식 2,800 그리고 역시 60 같은 경우는 3,000 그리고 70은 3,200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던 이 남자들의 노망 SUV X1부터 넘어가겠습니다. X1 아주 초급소량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대비 전부 900을 달려가고 있는데 실구매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십시오. 국산차보다 쌉니다. 국산차 요즘 국산차 이 가격 내려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X3입니다. X3 보시면 800, 800, 띵띵 600, 600, 600, 띵띵 천만원까지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구매가를 보시게 되면 7,000에서 6,000 8,000만원을 딱딱 찍고 있습니다. 자 X4입니다. X4 같은 경우도 지금 전달 대비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전달 대비 좀 올라갔다. 얼마 정도 올라갔냐? 한 150에서 200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800 보시면 되고 530, 600까지 찍으며 M40i는 1,330까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인데 바로 X5입니다. X5도 지금 아주 소량이 남아있는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한 800 그리고 가솔린 모델은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2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작고요. M60은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X6 보도록 하겠습니다. X6 디젤 지금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 1,200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X6 같은 경우 인기 색상 없다면 조금 내려갈 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바로 이 화두입니다. 오늘의 화두 바로 X7입니다. X7 40i 가솔린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600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달 연말 대비해서 부족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은 BMW BMW 중에서도 내가 꼭 필요한 차 이런 것만 허프로가 선별을 해서 지금 알려드렸고 이 나머지 차종도 이 문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차종도 지금 제주도를 건너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이 다시 끝나면 이번 주 제가 다시 BMW는 방송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콕콕 찝어먹는 차종만을 이 방송을 했다는 점 차종이 필요하신 분들 앞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그리고 핸드폰 허프로 핸드폰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차종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이천관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